방금 누른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아침 쓰레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워보내 현재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당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18일 풍선을 띄운 뒤 우리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있습니다.